제98포병대대 포성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비 재막식이 열렸습니다. 포성선교회 4대 회장 서영철 목사는 포성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군복음선교와 신앙전력화에 공헌해 왔다며 하나님께서 포성교회와 함께 군복음화의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1부 기념예배 이후 제98포병대대 2대 군종 김영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재막식은 재막기도와 걸림문 낭독, 재막식, 포성교회 건축대대장 강한주 장로의 축사, 철원 아가페 찬양단의 축가,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